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좌 한찬송 입니다 오늘은 크롬을 통해서 에버노트의 웹클리퍼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롬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저는 크롬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네이버에서 크롬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을 들어가셔서 크롬 다운로드 누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크롬을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는 크롬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 입력창에다가 웹스토어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웹스토어 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 두번째 확장 프로그램 여기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웹클리퍼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여기 가운데 보면 에버노트 웹클리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설치하셔도 되고 이 화면이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스토어 검색해서 클리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클리퍼라고 검색하시면 에버노트 웹클리퍼 여기 보이시는 대로 오른쪽에 보면 크롬에 추가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하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여기 에버노트 마크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에버노트 웹클리퍼 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인터넷에 보고 있는 화면을 바로 내 에버노트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에버노트 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메뉴 바 중에 뉴스 여기 보이시죠 뉴스를 클릭해서 글로비 생각서람 만들기 여기 저자 서민규 초청 에버노트 활용법 특별 강연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사진과 이렇게 글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진과 글씨를 바로 에버노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에버노트 마크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바로 저같은 경우는 제 노트북에 에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저장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기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간소화된 기사를 누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광고가 다 없어지고 딱 글씨와 사진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저장이 되어있고 스크랩 위치는 여기에 에버 마소 나스 구글이라는 폴더에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에 들어가셔서 마소라고 쳐야 되겠네요 마소라고 치니까 여기 바로 보이죠 이 노트북에 들어가 보니 지금 방금 저장했던 되게 크게 나왔네요 글씨가 글씨를 좀 줄여야겠어요 여기 위에서 한 24 정도 자 보니까 여기는 사진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글씨들이 들어왔습니다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글씨는 여기 위에서 바꿔주면 되고요 자 글씨를 내가 밑에다가 글씨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부분만 복사해서 맨 밑에다가 다시 붙여 넣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에버노트로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웹클리퍼입니다 유튜브의 영상도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에버노트하고 검색해 볼까요? 에버노트 이렇게 에버노트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올렸던 게 나오네요 에버노트 고급 강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보고 싶다면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제가 이거 강의를 한 것들을 이 영상을 에버노트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에버노트 마크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유튜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에버노트 절대강좌라는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저장을 누르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버노트에 들어가시고 에버노트 절대강좌 폴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자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링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링크를 누르면 바로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도 이렇게 에버노트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링클리퍼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설치하셔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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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